뭐라고... 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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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아하하하 맨땅였어 흐흐흐흐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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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아프리카인면들 저희가 진짜 엄청난 새로운 컨텐츠들이고 돌았습니다 돌아오기번에는 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하는 도중 여러분들이 하두 어 럭키배틀 이제 몬스터랑 싸우고있다는 저희가 근데 그걸 좀 바꿔서 저랑 승찬이의 대결 로 해서 마땅히 처음엔 나루토로 생각했는데 아니 땜없이 갑자기 원피스 모드가 떠오르는거 아닙니까? 와 원피스 모드가 떠오르났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럭키배틀 컨텐츠 뭡니까? 원피스 럭키배틀 이거 구란치고 제가 이거 외국분들 설마 했나 해서 찾아봤거든요 아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없고요 진짜 외국분들도 안하셨고 한국분들도 안하셨더라구요 이거 설마 하신분들 있나요? 외국분들중에 좀 이게 네임드인드 분들 중에 하신분들이 이거 원피스 배틀 있는데 이 럭키블러거로 원피스를 관련된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원피스 럭키밭 아 왜 비가오냐 하여튼 이게 어떤거냐 이제 보여드리죠 안에 아이템은 비슷해요 하지만 이게 핫키가 추가되어야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핫키를 추가시켰습니다 자 챙기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럭키블레벨을 좀 까먹겠습니다 럭키배틀 네 컨트롤러에 제가 승리하죠 당연히 일단 저희는 항상 내기로 시작할거에요 럭키가 안그셔 제가 껐거든요 자 적었습니다 이거 칼이 아니라 이건 핫키라고 이제 나중에 자연계랑 썰때 사용해야되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거 핫키를 추가시켰구요 데미지가 원래 1인데 저희가 데미지 10을 추가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다운 아이템을 갓바를 구입해야되 갓바를 만들어야되요 근데 뭐하세요 저 일단 저거 좀 캐고 올게요 네 캐오세요 어 네데레벨이네 필요없네 아 네데레벨은 이제 필요없습니다 아 한번 가듭이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허 연결 콜 아 이런 호박물이 필요없고 가장 중요한게 뭐냐 에메랄드랑 자 다이아가 오늘 많이 중요하죠 그니까 맞죠 다이아가 생명이죠 자 갑니다 지운이의 오 자 지운에서 나오는거기 때문에 뭐라 해야되지 오 나오세요 아하하 아하하 자 운이 좋구요 저는 어 뭐하냐 으흐흐흐흐흐흫 봤다 나 봤다 에? 난 봤다 뭘 봐요 아니 알았어 죄송합니다 아 눈이 빠르시네 눈공을 쓰읍 아 이 둥짱짱 궁짱짱 아 까보세요 어 뭐 나오냐 끊었다 에 cong짱 오오 감자 역시 너는 감자 인생이야 오 찾는 Mom 안됬다 아 근데 금 이번에도 여러분들 금도 좋아요 왜냐면은 가 진짜 갑바가 없으면 금갑바라도 만들어야돼 아셨죠 갑파를 저희가 이제 만드는 식으로 진행해서 왜 пиш 쓰레기 나오세요 인 인생이 그런거에요 잘 보냈어 죄송합니다 짠~~ 아 그 폐양색 폐기는 그거에요 그 왕관 모양 맞죠? 네 자 폐기가 사기라서 일단 끼진 않았어요 네 저희가 폐기가 너무 어? 안녕? 저희가 지금 폐기가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습니다 하키! 하키! 하키가 쎄서 자 아 왜 좀 거슬려 아 미쳐올리겠네 어! 잠시만 나 베리 럭키불이야 몰려고 아 황금사과 아 황금사과는 못쓰죠 그니까 인첸트 된거 못쓰입니다 참고로 응 안쓰면 되죠 어! 하아! 아 솔직히 건들지 맙시다 아 저기요 저기요? 어? 건들지 맙시다 솔직히 여러분 건들면 페르나 아닙니까? 페르나? 페르나 수준이지 아뇨 죄송합니다 아뇨 아뇨 착하다 멋있어요 닌 젠틀맨입니다 왜그러세요 모더로지 이쁘 여기요? 뭐하세요 뭐하세요 아 아깝다 다 됐고 까세요 자 자 아 다야요? 아 아유 아유 진짜 오 뭐 나와 오 철 좋죠 철이 나쁘지 않습니다 능력쓸 때 안아파서 그쵸 응 자 자 26개 아 나 미쳐버리겠네 잘가요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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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비교 설정에서 화려하게랑 빠르게로 막 갑니다 자 22개 아 나이스 오오 나이스 깐다 잘나온지 어 와아 이제는거는 다 버리고 뚱짱짱 아 자 20개 오 럭키빌리지 쓰레기 오 일단 이 폐기가 있어야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이러면 큰일나는데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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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아 저 폐기를 쫄자 추가시키고 폐기 타면튼 어지럽구나 아 15개 아 님 폐기 줘보세요 저한테 어 어 뭐냐 이게 왜 헬굴이 나타나냐 야 헬굴스 나왔는데 폐기 폐기 줘봐 폐기 없어짐 폐기 없어짐 폐기 없어졌다고요? 아 만들면 되니까 어차피 합시다 이제 대신합시다 저 14개있거에요 지금 이거 저희 지금 뭐냐 이거? 다이스 어 형님 아픈데? 왜 해적이랑 싸우고있어 해군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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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와 우리한테는 씹이 안거나? 나 아까 뚜저히 맞았는데 아 그래? 어 얘 지금 4명 야 이거 전보 벌리도 있어 승차 쩌뻣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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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개 아홉개 어 나이스 인칩대체 뭐야 고깨기 사례만 모르세요? 여덟개 어 나이스요 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쟤 뭐 나오는지 아세요? 어 저 갑바 나왔어요 예? 어허허허헙 우리 해적이라서 안 때릴 쥐이 저 갑바가 나왔기 때문에 아 나 망했다 왜요 안 떠 안 떠요? 어 어 뭔 소리냐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되고 알려줘 뭔 소리지 아니야 자 7개 어 나쁘지 않습니다 아 뭐 철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나? 잠시만요 됐고 제발 아 철이나 나오는게 어디냐 철도 안 나오는데 나는 아 쓰레기 아 밥 밥 야 순철아 밥 어떻게 하냐 저기요 밥씨 이런거 좋지 않아 난 너를 싫어해 밥 아 야 나 진짜 진짜로 나 2중 트랙 걸렸어 럭키블록한테 나 있어요 진호 나 2중 트랙 걸렸다고 어 럭키블록힘 카스테라 맞췄토라 추발 야 진호 일로와봐 나 2중 트랙 걸렸어 어디에 계세요 스폰조기 여기와봐 딱 막았는데? 아 너 운 안전하나보네 야 보세요 이거지 헤드샷 아아 다이어 어 와 레깅스 나왔다 사슬 레깅스랑 어 얼럭키블럭 잘 보세요 경험치가 필요가 없어요 오늘 와 경험치 있으면 좋지 어 럭키치키 으흠 아 진짜 쓰레기만 나온다 진짜 저 끝났어요 님은요 나도 끝난거 같다 일단 갑판은 절대 못 만들고요 저는 흐흐흑흐흑흫 정말 개망했거든요 이거 밸런스를 좀 좋은 생활을 할 필요가 법입니다 여러분들 나 에메랄드 다섯개야 저 에메랄드 빵깁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흫흐흐흐 흐흐흫 저 에메랄드 저 에메랄드 빵게거든요 지금 흐흐흐흐흫 우리 상자 하나 까가지고 상자 하나 까야겠다 저 상자 한개 저 상자 사진 없죠 열쇠 사도 못하고요 자 TNT 나이소 TNT로 박히네 자 일단은 저는 갑바를 이걸 입어주고 어? 럭키열맨 게이드 일단 갑바는 해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자 갑바는 해결했고 또 갑바는 있지 아주 비켜보세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블럭으로 뭘 사야되냐면요 뭘 사야되냐면은 일단 이거 ML을 하고 이걸로 블럭으로 이걸 바꿔줘요 이걸 바꿔주고 키를 삽니다 키를 다섯개 사고 다섯개 사기에도 좀 나머지로 이제 두개짜리로 사기하자 나머지는 이거 보호를 사야되요 보호하지맞시다 얍삽하게 샀는데 이미 이미 샀는데 근데 보루가 없어 뭐라구요? 모루가 아니라 마법 부여야되요 책 모루라는거 아냐? 아 그것도 되죠 뭐로 있었는데 여기 자 일단 한번 까보겠습니다 저는 헉! 아! 열매 안나왔어! 야 모루가 없어 모루가 잠시만요 저 열매 안나왔거든요 잠깐만 나 모루가 없다고 열매 안나왔다고요 저는 저 열매 안나왔다고요 문제가 안되고 있다 빨리 모루소환해봐 열매 안나왔거든요 아 여러분들 저거 지금 아 저 땡 아니 지금 뭐야 여러분 안내 이거 에배드로가 안바껴 야 우리 그 상자 골라있잖아 게임모드 써가지고 열 세 다섯개 싸게 한 이유가 그거 있잖아요 그 열 세 다섯개야 짜증나게 그니까요 잘못했거든요 그니까요 잘못했거든요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일단은 저 지금 에배나드를 안사지거든요 잠시만요 에배나드를 바꾸고 시작 왜요 진짜 개방했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에배나드 열개 주고 다이아 자 패기나 만들어 빨리 어.. 세개 아 님이 좀 만들어보세요 월벽해였으니까 지금 뭐로 찾으려다네 그거는? 저 제가.. 저 두개.. 아 저 지금 아이템이 안사지거든요 승찬이? 님 사지세요? 저 소진풍 부지면 안사져요 이걸 제가 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두개를 버리고 나무상자 하나만 가져갈게요 금상자 두개랑 나무상자 하나 나무상자 하나 살수있네 나도 지금 아이템이 안사져 저는 일단은 오류를.. 자 금상자 두개랑 나무상자 하나 왜 두개야? 구자요? 저 10개 다 썼어요 저거지예요 헉! 헉! 뭐야? 야미야미놈이?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빨리 나 노로노로 노로노로 열매나왔는데? 이거 뭐냐 이거는? 아 님 열매 계속 타면 어떻게 해요 재미없게 노로노노 열매는 뭐예요? 야미야미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들 오! 또 나왔어! 코딱지 열매 나왔어 흐허헣 야 그거 개꺼 아니야? 버기꺼? 아니 코딱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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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빡! 예 일단 야미야미를 쓰겠습니다 노로노노는 뭐야 이거 아 쟤 어떻게 알아요 일단 저는 패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님 진행하고 계시고 제가 패기를 만들겠습니다 마구마구 열매냐 마구마구? 마구마구 열매는 뭐야? 아 마구마구 있네 프라이 새끼야 왜지 무식한 걸 티낸다니까요 쟤는? 노로노로 이러면 뭐고 일단 저희가 밸런스를 위해서 나이카로 오우로 하겠습니다 괜찮죠? 네 괜찮아요 일단 다이아가파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다 네 먹으세요 아.. 여보세요 나 추가했거든요? 아.. 검은 수영꺼에요? 아니 나 모르를 찾아라 라고 빨리 모르를 소환해줘 모르를 아니 저 일단은 먹겠습니다 저는 모르를 게임머들해서 소환해도 되냐? 아우 오바죠 그것도 다..이게도 게임의 그거잖아요 그니까 안되죠 도박이 왜 있어요? 아니 모르를 나오라고 있던거잖아요 뭐야 이거 뭐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님 아님 아 일단 마장판 뜹시다 이제 자 저는 열매 사잇! 오잉 저 이거 뭐에요 여러분들? 예 악마에 오면은 물에 들어가면은 엿됩니다 열매 두개 먹으면 죽나요? 님들? 어 나 아까 죽었어 아 그래요? 아 코딱지 엄청 세.. 아 코딱지 먹을거야 아아아아 코딱지 먹을걸 아 다음에 우유를 추가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어 우유 우유 이제 우유를 먹으면 능력이 사라져요 승천님 응 여기서 이제 그 나온 열매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걸 합시다 오케이? 자 갑시다 이제 마장 뜰 준비 됐고 저는 자 일단은 와 개좋아 개좋아 와아 뭔데요? 마그마골매 아 자 여러분들 시청자 지금 서른세분 계세요 예 좀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님 패기 있어요? 네? 경기장으로 해줘 자아 능력이요? 아 능력 쓰면 안되죠 딱 싸울때 멋있게 한번 보여줘야지 예? 마그마골매 네 나오세요 따라오세요 여기서 이제 한번 맞짱 뜯는거기 때문에 잠깐만 잠시만 뭔 님 열매 뭐라고요? 마그마골매 마그마골매 마그마골매는 볼케 아니에요? 에이스 죽은홀? 어 개 개자식 어 아 아카이누 아닙니까? 어 개자식 그럼 아카이누 대 검은수여 맞죠? 어 아카이누 대 검은수여 아카이누 대 검은수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아 준비하시고 그럼 몇판 할까요? 3판 이선승제? 3판 이선승제 좋죠 오케이 준비 시 기다려봐요 준비 시작 으악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디쏘냐 너 어디갔어 나 앞에 안보여 나 앞에 안보여 어 검은수여 개사기 나 앞에 안보여 이거니 검은수여 니그리그룩 니그리그룩 검은수여 사기입니다 나 앞에 안보여 어 안보이죠 제가 지금 아보건던데 보이겠어요 어 다크헤더 오 근데 피 금방차네 다크헤더 앞에 안보여 또 어 뭐야 이거 사기잖아 검은수여 니트로 빠져냐 치기치기치기치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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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모뢰이 아니 이깔이 누가 짱이래요 크 흐흐흐흐흐흑 일단 이거 블랙홀지 없대주세요 저 못나가거든요 아니요 이생... 1세... 잠시만요 저 블랙홀에서 못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조용히 하시고요 저 열매좀 먹겠습니다 원래 있던 열매 그대로 먹을게요 게임 모드 써가지고 나가야겠어요 아니 코딱쩍 먹고 있어요 이 카이누가 짱이지 아카이누 아카이누 아카이누에요 먼피스 안보 먼피 저 보다 실례요? 아카이누가 짱이지 자 됐고 그만 1대1이죠 혜연이 1세를 죽인게 아니에요 아니요 1대1인가요? 응 자 다시 아카이누가 괜히 에이스를 죽인게 아니야? 아 저 지금 갑바가 너무 약하잖아 이거 준비 쎄니까 죽인거야 쎄니까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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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앞이야 브이디 엇 엇 어 진짜야 말로 하자 일단은 이걸로 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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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주먹질이오 이곳이 앞이야 브이디 뭐야 이야 피해 어허허허허허허허 일로와 블랙골 앗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안써줘 오씨 잠시만 말로 합시다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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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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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luable 앗!! 마라 마라하자학교요 어 어 앗 구 responsive им 아 왜 안맞냐 폐기 썼나 direkt mig guard about 마지면 안되지 짠! 블랙골 나갔도 걸리네 어이! 열심히 일로와 짠! 짠! 나이스! 뭘 나이스야 나 여기서 나가면 살 수 있어? 나이스! 오! 컨트롤 아 빠졌어 니마 수고하세요 제가 이제 어떻게 싸우는지 알겠네요 여러분들 지지 않았습니다 블랙골이 어떻게 나가? 못나가요 나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 안보이시면 되거든요 오 나왔다 앞에 보이세요? 용암을 통해서 나았지 나는 뭐라고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하하하하하 이거 뭐에요 여러분들? 죽어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죽어라아 잠시만요 말랍시다 용암을 통해서? 나 왔다고요? 응 지금 용암 통해서 나오고 있어 나왔다고요? 진짜 나오고 있다니까 아 못나오기 전에 또 막갔거든요? 용암을 통해서 또밭이 나오면은? 아 앞에 보이세요? 아 도대체 얼마나 설명한거야 이거 아니 저기요 용암도 작작하세요 아니 여기다가 얼마나 깐거야 나오지 못하잖아 지금 뭐죠? 데미지 쿨타임 200초야 어? 뭐예요? 앞이 보이지 않아 오! 앞에 안보여요? 어? 맞았다 어 좋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퍼 아 이게 200초 짜리가 그거네 나왔다 진심 나왔더라 아 진심 개무서워 아카인 아이씨 아아아아 용암다운이 나기 이거 좀 오바사나 승차 이거 솔직히 어? 나왔다 나왔다 아 저기요 개무서워 아카이로가 카이터네 이거 어? 찬 찬 찬 찬 찬 아카이라 또 안빠져 거물거물 열매 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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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빠잇 빠잇 1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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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식으로 써면되네 나는 자 일단은 다시 핫키를 만들어서 제가 넣어드릴게요 예? 응 이렇게 넣어드렸구요 나 마그마그마그렬 아님 저거 한번 정리해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럴까?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아 나 일단 열매 좀 꺼내 오케 먹었고 야생이사 한번 썰을까요 그러면? 야생? 예 아 나 황금사과 왜 안먹었지? 어 어 먹지말죠 황금사과 먹으면 별로에서 붕괴 될거 같아요 솔직히 아니 붕괴 안돼 아 붕괴 돼요 솔직히 돼요 아예 안돼 아 돼요 야생과정 야생인사 할까요? 야생인사 합시다 여기졌네 어? 어디요?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야생인사 한번 더 뜨겠습니다 자 준비 준비 어 준비 시작 여기있다 일단 용암을 깔고 싸우면 됩니다 저는 용암을 깔고 싸우면 이기기 때문에 아 미치 야 야 다탄다 이거 아 저게요 저게 야비하게 하지 맙시다 저거 아 내가 왜 졌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내가 왜 졌는지 모르겠네 하아 자 그만 떼어내시고 자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첫 럭키메트 원피스 럭키메트를 해봤는데 자 검은쇠언데 아카이노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카이노는 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거로써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